저는 이런 가설을 다룬 논문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자 시청자든 여자 시청자든 여러분의 경험과 친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설과 잘 부합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가설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인공수정도 대리모도 분유도 없던 원시사회 기준으로 최소필수 부모투자를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많습니다. 남자는 달랑 정액만 투자해도 자식을 볼 수 있는 반면 여자는 난자만 투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약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하고 2-3년 동안 젖을 먹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책임은 안지는 먹튀 전략을 쓰려는 남자와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는 여자 사이에 진화적 무기 경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고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여자가 몸을 허락하기 전에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기를 쓰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먹튀 전략을 쓰기 위해 남자가 여자를 속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자기 기만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자를 몹시 사랑한다고 남자가 굳게 믿는다면 여자를 속이기 쉬울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가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 사랑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먹튀 전략의 핵심은 여자를 임신시킨 후에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에 걸쳐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또는 여자가 임신의 기미를 보이면 사랑이 급속히 식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아주 사랑스러워 보였던 여자가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져야 빨리 헤어질 수 있습니다. 먹튀 전략에서는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에 비해 속전속결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고속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속전속결을 위해서는 여자에게 매우 헌신적이어야 하기에 사랑이 아주 강렬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빠른 시간 안에 임신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강렬한 성욕이 동반해야 좋습니다.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여자의 단점에는 눈감고 장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좋고 사랑이 급속히 식을 때는 그 반대인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 사랑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먹튀용 사랑에서는 콩깍지도 트집잡기도 더 강렬할 겁니다. 여자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질투도 설득력 있게 해야 합니다. 질투할 만한 상황이 되면 질투 회로가 실제로 활성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남자가 먹튀 전략을 쓸 때 순전히 섹스를 위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남자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먹튀용 사랑이 작동한다면 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표정, 말투, 제스쳐도 사랑 회로가 작동한 결과이기에 일부러 연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여자가 믿는 이유는 여자의 골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믿기에 남자의 연행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먹튀 전략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 전략을 위해 진화했다는 면에서 이 사랑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가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자신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면에서 자기기만입니다. 근접원인, 즉 심리기제 또는 뇌회로의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뇌 속에 있는 사랑회로가 실제로 활성화된 겁니다. 반면 궁극원인, 즉 진화론적 원인 또는 선택압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가짜 사랑 또는 속임수 사랑입니다.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는 처자식을 돌볼 것처럼 여자를 속여서 임신만 시키고 튀어버리기 위한 용도로 진화한 겁니다. 남자보다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여자라면 남자가 결혼 전략보다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남자가 겁나게 우월하다면 그 여자를 네 번째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서 대다수 남자들은 아내를 최대 한 명만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람기가 아주 많은 여자라고 생각되면 남자가 아빠 전략보다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청순걸레 이분법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이 있습니다. 바람기 많아 보이는 여자를 대할 때 사랑에 빠지지는 않고 정욕만 불타오르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 가설은 청순걸레 이분법을 묘하게 확장합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를 남자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효율적으로 임신시키기 위한 사랑일 뿐입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부성애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섹스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정욕에 불과하다고 봐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면에서는 감사받아 그 다음 면에서는 감사받아 그 다음 면에서는 정욕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